자 종목상담 두번째 시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테크놀리지 7240원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종목이 딱 보니까 나오죠 네이버와 비슷하게 보이죠 자 상승전환 했다가 쳐졌는데 다시 올라오는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 본인 매수단가는 조금 더 위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6860원만 잘 지지한다면 7400원권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인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다 여기 여기 정도로 가능한데 현재 여기 위꼬리를 딱 달고 여기 인근 7400원 인근 가서 크게 밀리는 지금 상황이 보이죠 그 앞에 또 뭐 있다 여기가 보니까 강력한 저항권이다 이겁니다 자 왜 그렇다 여기가 제법 강한 지지권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지지 올라오 여기 가면 지지하고 올라가다 팍 무너지니까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7400원권이 강력한 강력한 자원권이다 양봉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저항을 받는 조짐이 보이면 조금 차익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려 죽여도 이 종목 계속 해야 되겠다 싶으면 눌려줄 때 크게 안 밀리고 적당히 눌려주고 2평선도 이제 확산할 거거든요 앞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2평선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 한 군데 모였죠 확산됩니다 확산 이렇게 한 군데 모이고 나면요 위로 터지든 밑으로 이렇게 터지든 확산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위로 터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어요 그렇다고 위로 대박 간다 소리는 아닙니다만 2평선도 밑에 다 깔아놓은 지점 아닙니까 이제 확대해서 모든 2평선 일단 다 깔아놨고 오늘 좀 빠졌다 하더라도 끌어 땡기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크게 등락은 없었네요 그렇다면 내일 여기 6980원 그냥 러프하게 7000원권 반드시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7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만 74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다 7400원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좀 더 홀딩 가능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휴 캠스 휴 캠스 24,675원 24,675원 자 본인이 답 해보십시오 아까 답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다면 계속 추세를 깨지 않고 가야 되는데 추세가 딱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와 여기는 이제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일과 60일이 그동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지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뭐다? 깼기 때문에 올라오면 튕겨 내려가는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 매수단가 인근은 상당히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날 확률보다는 손실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게 제 의견이구요 밀린다면 22,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크게 밀리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여기가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3일 전에 여기 양봉 세우면서 반등 시도 나왔을 때 강하게 추가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밀려버립니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처럼 됐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처럼 됐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왔죠 이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 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강하게 양봉으로 세워버립니다 이래되면 양호 그쵸? 코스피도 이틀 연속 크게 밀렸는데 이날 2.6% 인근 상승하면서 앞전 음봉 다 말아 올렸죠 양호 아래윗골이 달면서 순고르기 했습니다만 양호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휴캠스는 반등하다 실패하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더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반등해도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여기를 본인 매수당가 인근 내지는 2만 5천원 인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외로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내일 강하게 말아 올린다면 좀 더 지켜볼 수 있겠죠 그때 여기 20일 만약에 60일을 돌파해내면서 반등 시도는 온다면 여기 2만 5천원권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따라서 좀 더 홀딩 가능하나 올라가도 또 추세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대한제당 대한제당 2만 2천7백원 대한제당도 여기 무너지면서 안좋아진 상황이거든요 2만 2천원 하회하는 이 음봉 때 비중을 줄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60일을 지지하면서 반등했으면 끝까지 강하게 와야되는데 다시 힘없이 밀리죠 이것도 반등시 매도 매도 의견입니다 여기 2만원권 까지도 쳐질 수 있는 모양이고요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면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다 해도 2만 1천5백원권 20일에 저항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등시도 비중축소 하락시도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강하게 추세 올라가던 강하게 올라가던 이 부분 크게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이트로 크게 올라가도 무너지고 올라가도 무너지고 여기를 못 지키면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비중축소 선도전기 어떤가 물어보셨는데 너무 가벼운 종목 자꾸 접근하려 하지마라 라는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고 일단 추세상으로 보면 뭐 적당한 흐름이다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아주 크게 많이 상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입행선 다 돌려낸 상황이에요 대략 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딱 수도 받는 자리가 의미가 의미가 상당히 부여가 되는 자리가 많거든요 저 몇초만에 껐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밀리는 자리 앞에 딱 돌아가 볼래요 와우 갔다가 대박 밀리는 자리네 우리가 깊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죠 내지는 누군가 컨트롤하고 있든 어쨌든 지나간 궤적을 보면요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아픈 자리 여기 맥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3480원이 상당한 강한 저항을 할 가능성 높아요 대박 떴다가 그대로 꼬꾸라진 자리거든요 여기 계속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승한다 해도 3480원 여기 넘어가기가 당장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처지면 21인근 여기 이날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긴 합니다만 너무 가벼운 종목이니까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습니다 패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주반도체 모트렉스 모트렉스 자 여기는 잘 가고 일단 제주반도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봉으로 보면요 7000원대가 딱 내려오고 7000원대가 딱 내려오죠 여기 그죠 일단 7000원 갈려면 아직까지 1400원 남았잖아 1400원이 몇 프로입니까 3515 와 상한가 한 번 더 가면 가네 그죠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어떻게 갔는지 또 한 번 봅시다 와우 그냥 쭈악 올라가서 그냥 마감되고 끝났거든요 이러면 매우 양호하게 상한가 들어간 거거든요 한번 흔들리지도 않고 앞전에 물어봤던 필룩스는 중간에 한번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런 상황도 없었어요 그냥 쫘악 가죠 매우 양호입니다 일단 거래도 터졌어요 내일 내일 아까 필룩스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전 상황처럼 대박 떠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초가가 5%에서 고가 16%까지 갔다가 쫙 밀린다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잘 갔기 때문에 점 상한가 과연 갈까 모르겠습니다만 점 상한가 가면 더할 나위 없는 거고요 상승세 유지하다 꺾이지 시작하면 그때부터 긴장 그때부터 긴장 내 입절 라인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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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가면서 그 길을 터치하면 내가 차익실은 해나간다 라는 시나리오를 장중에 계속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죠 이 분봉이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상한가 아니다 치고 가다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손을 딱 꺼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끄세요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나는 차익실은 해나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여기에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던지세요 일단 3분의 1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또 무너지죠 또 던지세요 다 무너지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욕심 안 부리는 차원이면 아니면 곧 죽어도 들어가야 되겠다면 아주 소액만 아주 소액만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데 만약에 강하게 갔다가 마이너스건 전환하거나 아니면 10% 15% 갔는데 5% 이런 식으로 밀릴 때 벌써 끊기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아주 소액만 들고 있다가 더 무너진다 싶으면 그냥 욕심 버리고 그렇게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트렉스 모트렉스 자 오늘 장대 양복은 매우 양호인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여기 거래량 보다 거래가 작으면서 강하게 갔죠 여기 뚫기보다는 흔들릴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내일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가면서 이렇게 양복 크게 세우면서 빵 치고 가면 홀딩 하다가 이렇게 윗골이 막 달기 시작하죠 그러면 적당하니 차익실현 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빵빵빵빵 치고 끝까지 잘 치고 하면 안 던져도 돼요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익절 라인 쫙쫙쫙쫙쫙 잡아가면서 이게 분봉이라 친다면요 쫙 가면 일단 들고 있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일부 차익실현 하고 또 줄 끗고 여기 더 깨지면 또 일부 차익실현 해야지 깨지죠 또 일부 더 던지고 그리고 보아하니 완전 추세 꼬꾸라진다 싶으면 다 던지고 나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본인이 비교적 높이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스타일로 잘 따라가는 스타일로 알고 있으니까 던지는 것도 뭐 과감하게 던지면 되죠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영진님은 이영진님은 현대모비스 2억 가지고 계셨던 분 아니에요 맞죠 대박이었겠네 그죠 맞다 1번 팀케이로 오시라니깐요 본인 비중에 한달에 50만원은 껌값 아닙니까 그죠 아까워하지 말고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보유중이다 아까워하지 말고 오십시오 보니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50만원 값 할 겁니다 셀트리어 34만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던지는 것도 잘 던지면 돈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 잘 던지면 회비의 몇 십배 몇 십배 이상이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죠 잘 판단하십시오 그죠 자 연대모비스를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다 라면 뭐 잘한 점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겠죠 어허허허 님이 팬이다 하시면서 슈퍼챗 12,000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감아보고 있는 건 조금 잘 못했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래 윗골이 신나게 달고 위로 갔다가 그대로 꼬꾸라 지면요 이런 봉에서는 차익실은 3분의 1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도 삐져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T5를 알았다면 T5를 알았다면 매도 좀 했겠지 상승 중에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 예측 매도 목표치인근까지 도달한 종목이 윗골이 달면 밀릴 때도 예측 매도 그럼 이거 매도 시그널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슈팅이 걸려가지고 윗골이 막 달고 밀리면 볼린저 밴드 삐져 나왔죠 매도 일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면 된다고요 던지고 위에서 던지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여기 정도에 사 들어가면 돼요 야씨 지나간 것과 이야기하냐 닥터케인은 현대차를 그렇게 했다니깐요 여기 사 위에서 딱 던지고 33% 먹고 여기서 딱 샀다니깐요 크루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피해낸다니깐요 그럼 그러면 영진님의 비중 곱하기 해보십시오 여기가 얼마짜리인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내 추가 상승한다면 또 뭐 베리쿠시죠 지금 돈 많이 버셨겠네 그죠 단가가 24만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머리도 좋아 단가 24만원 아닙니까 그죠 질문했던 종목 단가도 다 기억해 얼마어치 산거도 다 기억하고 오래됐는데 한달 전 다 돼가는데 그죠 야 여기까지 갔을 때 적당히 던져야죠 그러니까 단가가 24만원인데 연대모비스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동차가 완전 핵심중에 핵심 주도주니까 더 치고 갔다가 이번에는 40만원 인근 가가지고 윗골이 달고 하면 차익실은 적당히 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적당하니 조정 받고 나면 그때 다시 팔았던 거 다시 사들어가도 무리 없다 포비스 3.4억 그러니까 2억 샀는데 지금 3.4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전에 다른 종목 팔고 셀트리온 샀는 거 같은데 그죠 셀트리온하고 두 개 나눠졌다고는 이야기 안 들은 거 같아요 자 셀트리온 34만원 셀트리온이 참 그래요 닥터케이도 욕심을 내 가지고요 완전 퍼펙트했던 리딩에 그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딱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완전 퍼펙트하게 다 먹어내고 여기까지도 먹어내다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쵸 닥터케이가 왜냐하면 시장이 오가능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욕심을 딱 부렸거든요 깨집니다 반등할 듯 말 듯 합니다 추가했어요 더 무너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30만 30만 천원권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7% 가다가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셀트리온이 그러면 셀트리온은 30만원 무조건 지켜야 되구요 30만원 상당히 의미있는 가격대입니다 30만원 예전부터라도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뿅 예전에 30만원대 이게 지금 주가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쵸 배당받고 이러면서 30만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그러면 여기가 또 30만원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쵸 여하튼 예전에도 여기 30만원권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였는데 지금 현재 그냥 가격으로만 보자면 30만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구요 자 요점은 그래요 현재 썩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구요 34만원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손실이 좀 있네요 그쵸 반등 무조건 강하게 해야됩니다 반등을 무조건 강하게 해야되는데 31만8천원 32만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깨지 않아야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 지지 지지하다가 여기도 지지하다가 확 올라가다가 5%가 올라가다가 밀렸잖아 그쵸 그래서 참 아쉬워요 상당히 여기서 그대로 치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밀렸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도 튕겨내려오잖아요 이 뭐다 이 평선에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일도 올라가다 밀린 거거든요 그쵸 3%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만약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매우 안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닥터케인은 닥터케인은 이게 비중이 열 한 종목 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지만 본인은 두 종목 갖고 있는데 지금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원 깬다면 비중 좀 축소하시는게 나아 보인다 왜 모비스로 대박났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좀 내준다 좀 내준다 생각하고 좀 줄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 반등 구간 반등 구간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사 넣는 그러한 전략을 쓰시지 30만원 깨지는데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밑으로 깰 것이냐 시장에 달렸어요 시장에 시장이 계속 랠리하면서 간다면 셀트리온 그래도 항체 치료제 이슈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닥터케인 한 34만원 35만원 여기가 반등 나오면 그냥 끊고 나올 거예요 우리 35만원 한 3천원 정도 되는데 반등 시 저는 매도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추가로 더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라는게 현재 생각입니다 현재 생각이에요 30만원 이탈시 비중축소 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참 셀트리온이 여러분도 상당히 그죠 너무 맹신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죠 저한테 중장기로 하면 큰 수익 난다고 조금 주제넘게 댓글 남기신 분 있는데 좋아요 여기 여기 인근에서 중장기하면 큰 수익 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 편해요 그 사람 안 편할걸요 지금 여기 꼭대기 대비해가지고 또 9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8 9만원 그러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마음 안 편할 겁니다 억단 이상씩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중장기 3년 전에 중장기 핸분 마이너스입니다 뭐가 중장기가 좋긴 뭐가 좋단 말입니까 안 뜬지는게 중장기냐고 또 열 슥 올라오는데 여기 꼭다리 인근 산 사람 또 마이너스입니다 또 마이너스 지금 그죠 방송 자주 들어오는 분 2년 7개월 동안 중장기 했다가 12% 먹고 겨우 탈출했다 그럽니다 그런 중장기 그런 중장기 왜 하냐 이겁니다 그죠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고 추세 무너지고 하면 끊어내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운 좋아해요 제가 생각할 땐 셀트리온 셀트리온 13만원 같지 않습니까 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딴 거 다 차치하고요 근데 맹목적인 맹목적인 신뢰라 해야 됩니까 추식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 종목 몰빵해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들고 있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좋을 것도 없어 보인다 일단 그래 보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 마당에 잘 간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대로 딱 이야기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 많이 만났습니다 왜? 닥특계기가 셀트리온으로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사파라 애가 끝내주게 여기서 여기서 40% 수익을 닥특계기가 낸 거를 타이틀 걸고 있잖아요 팔았다가 막 빠졌거든요 그 다음날 여기 다시 사왔다 그러면 여기서 던진 사람이 육수로 많아요 여기 얼마인 줄 알아요 18만원입니다 여기 얼마인 줄 알아요 23만원입니다 23만원 5만원 빠졌습니다 몇 프로 빠졌습니까 놀래가 다 던진 사람도 많거든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 27% 사자마자 14% 3% 끝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요 안티도 셀트리온 때문에 많이 생겼어요 던지라고 워낙 이야기하니까 그죠? 던져야 될 때 던지라 그럽니다 여기 깨질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으면 안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여기 다시 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던진다 딱 그랬습니다 사면서 던져요 여기서 던지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깰 겁니다 그랬습니다 깨요 여기 올라탈 때 매수입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게 완전 거의 퍼펙트입니다 오점은 여기서 한번 딱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적당히 반등하면 그냥 적당히 손절하고 나오면 뭐 큰 손실도 아니니까 별 무리 없다 그 대신 딴 거에서 다 만회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손절할 때 손절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고 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1년 갖고 있는데 지쳤다 소문에 오르고 뉴스에 내리는 것 같다 뭐 그런 종목들이 많죠 공매도 시작하면 돈 벌기 힘든가요 공매도 6월까지 연기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럽니다 공매도 하면 지금보다는 벌기 힘들겠죠 왜 올라오면 때리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공매도가 없으니까 추세 좋은 종목들은 좀 사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종받았다 올라가고 조종받았다 올라가고 하는게 많은데 이런 자리가 공매도의 공격 포인트거든요 강하게 올라왔다가 팍 무너지죠 여기서 스톱했다가 스톱하기 힘들겁니다 그죠 완전 공매도 공격 포인트거든요 이런 포인트들 다 공매도 공격 포인트입니다 20일 깨지고 막 무너지는 이런거 그러면 이렇게 재반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꾸 매도 때릴거기 때문에 죽으라고 죽으라고 계속 매도 때리기 때문에 돈 많잖아요 공매도 왜 외국인들 돈 많잖아요 때립니다 그러면 올라올라 하면 때리고 올라올라 하면 때리고 하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잘 그죠 특히 셀트리오는 공매도 재개되면 뭐 쥐약이죠 그죠 왜 이거 안 팔라고 용 쓰고 있는 사람 많다는거 다 알거든요 그죠 그래봐야 대세는 대세는 못 꺾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저 때 깨졌을 때 진짜 가지고 기가차고 어이가 없었다 동시효과에 물량 확대기 닥터게이도 진짜 셀트리오는 리딩 방송을 몇년동안 하다보니까 징글징글해요 진짜 제가 징글징글하다는 말 다했죠 그죠 선물급으로 움직여요 이게 주식의 흐름이 잘 아닙니다 이게 시총 6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총 6위의 흐름이 아니라니깐요 완전 개잡주처럼 움직이잖아요 엊그제 하도 열받아 제가 개잡주라 그랬습니다 아유 개잡주 하하하하하하 그죠 뭐 개잡주가 따로 있습니까 움직이는 행사머리가 개잡주처럼 움직이면 행사머리가 그래 움직이면 개잡주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싫어요 꼽힐난가 누가 화면 꼽아놨네 그죠 화면 꼽아놨네 에이 부지런하기도 하다 그죠 자 셀트리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는 분도 많았구요 고점에 그죠 지파라가 샀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하소연 많이 들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셀트리온 이야기 또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매물 속에는 또 실적 우려 가 있는거 아닙니까 뭐 항체 치료잖아 이게 나와봐야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우려는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렇게 급등했는데 추가로 더 가려면 여기보다 더 올라갈만한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 바이오들 대박 올라가고 이제 18년도 옥석을 가리네 만에 하면서 신라젠이라든지 등등등 박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닐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그죠 여기가 그죠 반등 한번 딱 제대로 해내고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여기 흔들흔들하고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꼭 이렇게 된다는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된다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죠 그리고 반등 시도 나왔는데 반등 제대로 못하고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끝까지 들고 있죠 안되는겁니다 고생만 신나게 하는거에요 저도 30만 깨지면 30만 깨지면 비중 확 줄일겁니다 다음에 복수하면 돼요 다음에 그죠 30만 깨지면 자 30만 깨지면 그죠 30만 깨지면 그 다 사는 거에요 하여튼 하여튼 야하쓰요? 자 셀트리온 말씀드렸구요 야하쓰란 종목이 있어요? 어 있네 이건 뭐라 할 것 같아요 이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이건 할만한 상황이긴 할만한 상황이네요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상승초입이죠? 너무 길게 하면 눈에 안 들어온다 네이버하고 똑같잖아요 네이버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추가 상승하면 15700원 16400원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좀 처진다 하더라도 오래선 지키는지 여부 14300원 정도 밀려도 지키는지 여부 그걸 지켜내면 강하게 갈 가능성 높고 못 지키고 밀리면 또 여기 박스콘 하단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상담 해봤습니다 종목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하기로 하구요 닥터K도 한번 매매 여러분들 오는 데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 실전 매매 말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닥터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야 닥터K야